안녕하세요. 음미쌤입니다. 오늘은 하현우의 돌당이라는 노래를 쉽게 악보를 만들어서 악보를 뛰어들여서 연주를 해보려고 해요. 악보 꼭 만들어달라고 하셨는데 이제야 만들어서 너무나 죄송하고 쉽게 쉽게 원래 이게 셔플인데 세딥단인데 세딥단 말고 16분 음표로 표기를 해서 한번 해볼게요. 그냥 얘가 8분 음표에 세딥단이어서 그냥 16분 음표로 이런식으로 표기할게요. 쉽게 괜찮죠? 네 괜찮아요. 해볼게요. 아 그리고 저 핸드폰 이거 뭐지? 그 바꿨어요. 원래 음악 틀던 폰이 있는데 뭐지? 학생, 어저께 학생 폰을 썼는데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랬는데 엑스, 엑스식스인가? 엑스식스인가? 그 엘지폰인데 이게 그게 되더라고요. 뭐지? 그 하이 영화여서 안 읽을래. 이게 막 입체음향 이런게 되고 하이퀄리티의 그런 음악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기존 음향보다 훨씬 더 크게 노래를 틀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노래를 크게 크게 잘 틀 수 있을 것 같아요. 잘 녹음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말이 많았으니까 해볼게요. 은닷스 뜨겁게 찢어봐 절대 꼼짝 않고 나는 버텨낼 테니까 그 세게 때려봐 네 손만 다칠 테니까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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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나는 뭐 그냥 틀린건고 아무튼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